우리 수업은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코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고 여러분은 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만든 웹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정에 대한 휴식이면서 앞으로 가야 할 여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웹의 역사입니다 저는 현재 2017년에 살고 있는데요 웹이 처음 등장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웹은 27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정보기술로 군림하면서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웹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지도 없이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막막함을 낮출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저는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웹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에 도착한다면 거기에 웹의 본질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본질은 웹이 웹이기 위해서 필요한 있어야 할 것은 빠짐없이 있으면서 없어도 될 군더더기는 없는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터넷과 웹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보기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를 넓혀볼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정보에 대한 소비자로 살 것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인터넷이나 웹과 같이 혁명적인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혁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되고 소멸되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인터넷과 웹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시험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르겠거니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현실에서 구분해서 맥락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짐작하셨던 것처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인터넷이 도시라면 웹은 그 도시 위에 있는 건물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도로라면 웹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한 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 운영체제라면 웹은 그 운영체제 위에 있는 프로그램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전체 안에 웹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웹과 동급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도 수많은 서비스들이 마치 별처럼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한다면 웹과 동급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흥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지만요 그리고 이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과 1990년 정보기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1960년에 인터넷이 등장하고 무려 30년이 지난 후에 웹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1960년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1960년에는 이게 화두였습니다 핵입니다 당시 인류는 핵전쟁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한 공포감이 오늘날과는 비교도 없을 만큼 컸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 핵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해봤고 그 결과 통신 쪽에서 아주 심각한 약점들이 드러납니다 당시의 통신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이었기 때문에 핵 공격을 당하면 통신이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통신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중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통신 장치들이 있죠 그 각각의 통신 장치들이 일종의 전화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통신 장치들이 분산해서 전화국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사라져도 나머지 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바로 인터넷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큰 정보 기업들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정보 기업들을 묵묵히 소리도 없이 지탱하는 거대한 인프라 바로 인터넷인 것이죠 이렇게 인터넷이 1960년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터넷은 천천히 천천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인터넷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기업이나 연구소나 대학 또는 군대와 같은 거대한 기관에서 사용하던 통신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1990년에 웹을 만나면서 웹이 출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웹의 고향은 어딜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미국은 아니겠죠 그럼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웹은 아주 의외의 공간에서 태어납니다 어디냐면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스위스함의 여러가지 이미지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정밀기술도 발전했고 금융도 발전한 아주 부유한 나라죠 한편으로 제가 스위스함을 떠오르는 느낌은 저 뒤에 있는 산처럼 산 좋고 경치 좋은 시골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보기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웹이 하필이면 스위스에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스위스라는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럽입자 물리연구소라는 아주 저명한 물리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학 연구소에는 강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장치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장치 중에 가장 거대하고 비싸고 복잡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치는 아주 작은 입자를 보는 장치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사와 같은 곳이 인류의 망환경이라면 유럽입자 물리연구소는 인류의 현미경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강입자가 속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27kg에 해당됩니다, 돌래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있는 저 쇠로 된 튜브 안으로 아주 작은 입자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입자와 입자를 꽝 하고 충돌시켰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어떠한 작은 입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입자가 바로 힉스 보선이라는 겁니다 힉스라고 하는 것은 피터 힉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1960년대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고 그 모델이 맞다면 이런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은 하지 못하고 가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을 몇 십 년 동안 쏟아 부으면서 이 장치를 만들고 정말로 그 물질이 존재하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인류를 향해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힉스가 존재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 발표장에 힉스 박사가 앉아 계셨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피터 힉스는 그 해에 노벨 물리학상을 봤죠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 인류죠 아무튼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127개국에서 모인 12,000명의 천재적인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저는 사실 정반대의 느낌도 듭니다 뭐냐면 1980년과 1990년에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라는 표현조차도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매우 유사한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작은 지구와 같은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웹이 등장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아무튼 1980년부터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중요한 사건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연구소에 팀 버너3라는 분이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합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취직을 해요 그리고 팀 버너3는 입자물리연구소에 들어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듭니다 Inquire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팀 버너3에서 어렸을 때 봤던 Inquire within upon everything 이라는 책에서 따온 첫 글자래요 그래서 이 책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책이라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 있는 그런 책이었대요 하지만 아쉽게도 Inquire라는 프로그램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프로그램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웹의 전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팀 버너3는 연구소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10년 동안 웹의 전신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만들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드디어 연구소에 인터넷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팀 버너3는 지난 10년 동안 도전했던 과제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합성해서 이제부터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990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편집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에 세계 최초의 웹브라우저인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990년 12월 24일 팀 버너3의 첫째 아이의 출산 예정이래 팀 버너3와 그의 동료는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info.sun.ch라고 하는 주소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수업을 멈춰놓고 웹브라우저를 켜세요 그리고 주소창에다 info.sun.ch라고 입력해 보세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웹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웹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홈 오브 더 퍼스트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진을 찍어서 웹의 메소포타미아에 왔다라고 SNS 같은데 공유할 것 같아요 별로 멸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제야 여기에 와봤네요 이렇게 인터넷이 등장한 1960년 이래로 엘리트들만의 시스템이었던 인터넷이 1990년에 웹을 만나면서 드디어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 시스템이 많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웹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잠자고 있었던 그 가능성을 제대로 끌어올린 정보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인터넷은 대중들에게도 쓸만한 시스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인터넷과 웹은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동반성장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1990년 12월 24일에 팀 버너3가 완성한 웹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원시 웹 웹이 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만 담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혁신적인 것들은 철저히 배제한 수업이 바로 웹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전자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자문서를 전세계의 누구나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웹이 있다면 마치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인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인터넷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